일단 여기 이 분이에요. 여기 세입자분 저도 처음봐요 일단 가격이 1억 2천이라서 싸고 옷장으로 다 빌트인 되어있네요 리메타 68에 2m 88이니까 옷장까지 하면은 3m가 넘겠네요 강아지를 허락해줄지는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혼자 있네요 일단 1억 2천에 관리비 3만원 1억 2천에 관리비 3만원 1억 2천 치고는 지금 아주 좋아요. 집 연식이나 깔끔한거나 지금 여기 집주인분 옵션은 다 있을거에요 전자레인지는 모르겠고 인덕션 여기 냉장고 세탁기 세탁기가 잠깐만 여기 화장실에 있나보다 다 화장실에 있네요 있나요? 네 그러면 기본적인거는 다 있을거에요 에어컨 세탁기 인덕션 1.5름은 다 있어요 화장실도 크네요 창이 일단 커서 좋네요 세탁기 있고 화장실도 낯선사람 보면 비춰야 되는데 요즘 강아지들은 낯선사람 보면 반가워 하더라구요 6m 가까이 6m 가까이 나와요 가격 대비해서는 아주 좋아요 여기가 중소기업 대출은 안된다고 빡고 먹어서 지금 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을 수정중이라 그 수정이 되면은 대출이 될거 같구요 중소기업은 제가 해당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버팀목으로 대출 받고 들어와서 버팀목은 될거 같아요 에어컨은 창이 많이 크네요 ostat ARM 아이쿠 터지가 아이쿠 아이쿠 아직ken 예 아이쿠 아멘